다음 패치 때 또 요네 버프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내 게임에 요네는 없어 이제 앞으로 제 게임에서 요네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밴 아니 난 지금도 요네를 밴하고 있었는데요 뭔 버프요 아니 한국 서버 통계가 요네가 별로 안 좋은가 가야겠네 한번 미드 요네 1티어인데 아니 장난해 근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로 서유럽으로 바꿔본다면 2티어인데 뭐야 북미에서도 2티어 1티어 2티어 2티어인데 버프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저버리는구나 아니 뭔 요네 버프요 요네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W실드만 딱 삭제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정말 좋다 그죠 옛날에 사일러스도 2에 실드 달렸을 그 개사기 시절에서 실드 빼고 이것저것 빼서 정상화 됐잖아 요네도 W실드 삭제해야지 카사딩 Q랑 요네 W실드 같이 빠지기 vs 그냥 살기 아니 그건 그냥 살기죠 요네는 내가 밴하면 그만이고 내 실드 빠지는 거는 안되지 뭔 소리니? 잘가라 요네야 다시는 보지 말자 요네는 앞으로 4티어 처박힐 때까지 무조건 밴만함 나 원래 미드 카이사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딴 거 해야겠네 그냥 앞으로 1팩으로 카이사를 뽑을까? AP 카이사 하고 싶은데 이게 맨날 뺏기네 원딜한테 수압 좀 음 그래 그래 몰라 아 서스의 자크? 극딜을 하면 안되겠죠 이러면? 그냥 저먹자 가야겠는데? 이렇게 가자 나서스랑 동성장하면요? 타이밍 따라 다르지 않을까? 중반에는 확실히 나서스가 좀 파워가 있긴 하지 나서스가 특이점 그 오기 전까지는 힘이 계속 오르다가 어느 순간 살짝 무력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결국에 뚜벅이라서 아니 아이템 대기시키기계가 있길래 아니 이런 기능이 생겼네 하고 누르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거 왜 안사지냐? 뭐임? 아니 불하였어? 아이템 대기시키기는 뭐야? 왜 안사짐? 아휴 그냥 망해네 저기 어떡하냐 얘들아 그 우드로 쪼개서 하는게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그래 그래 음 개망했네 힘 내봐야지 뭐 어떡하냐 아니 돈이 600원 됐는데 안사지더라고 603원 된 다음에 내가 직접 샀잖아 이러면 그 의미가 없는거 아니야? 그니까 대기시킨다고 했지 사준다고는 안했잖아 그냥 대기만 시킴 틀린 말은 안했어 안에 대포 그냥 들면 야무지게 했잖아 한잔에 아 아 이게 안죽어? 고마워깝다 미안 점프쿨 안도나? 살았어? 살았으면 됐어 우드로가 이득 봐주잖아 한잔에 어? 미안 왜그래 미안해 미안해 나우스야 그래 그래 화내지 마라 공쿨이 왜 차냐 이게 아니 노공 아니었니? 궁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이녀석아 그럼 내가 존중했지 노공인줄 알았네 그래 그래 다음에 보자 근데 이젠 진짜 노공임 그쵸? 너 이젠 진짜 노공이잖아 미안 이달리가 안보여 힐 받았다 아니 나우스야 힐을 받으면 어떡하니 그건 협의되지 않은 얘기잖아 이녀석아 아니 니달리님 너의 인생을 살아라 제발 왜그러삼용 아니 이건 아닌데 다텀은 깔끔하게 망했네 음 그래 그래 후반을 한번 가보자꾸나 오케이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데? 와우 아니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러면 아 아 이거 바루스 끌었으면 아쉽다 아 이게 안들어가? 아 좀 아쉽네 CC가 너무 야무지게 들어갔다 뭐 맞았지 방금? 어 네이스 아이고 꿀밤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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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다 저거 야 이걸 사라? 역시 카이사야 음 좋았다 아 근데 16레벨이었으면 진짜로 방금 무조건 살았는데 괜찮아 결과 이득 받잖아 16만 찍고 가죠 음 나 안감 수고하셈 그냥 박아버렸네 넷이 야 너무 너무 머리 박는거 아니야? 아니 아무리 나를 기다려주고 싶지 않아도 그렇지 이거는 뭐 미드라인 경험치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안온거 다 놓고 그냥 넷에서 박는거는 근데 그럴 수 있지 솔로랭크잖아 그죠? 음 팀전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해 상대도 아마 4대5를 싸우려고 한게 아니라 파이크용에서 한명 잘라먹고 싶었던거 같은데 그 좀 길어졌나봐 한타가 좀 그런 느낌으로 됐겠지 무지성으로 4명이 박았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오케이 어 미안 도망가자 야 걔는 걔는 놔둬 그래 그래 나서 쓰는 놔둬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 쟤랑은 남잖니 마드템 하나밖에 없긴 한데 가보르로 이달링 이달리를 노려 자비 에잉? 오라 어 왜 이렇게 하자 이거 어어? 야 근데 이게 한방이 터지네? 바로 스위치가 안보여 이거 가능할까? 하지말자 인장이 아깝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죠? 마관이 필요해가지고 팔자 잠깐만 쓸까? 아 오케이 그러면 잠깐 썼다가 한번 죽거나 공 얻은 모이면 팔게요 뭐 사용 아니라서 나서스를 좀 봐줘야돼 이거는 나서스를 좀 봐줘야돼 이거는 아니 오케이 덤프 끊을 수 있나 내가 그냥 여기 박네 아오 이거 왜 이렇게 안죽어 뭐야 이거 자크는 안돼 임마 카사딘한테 끝났나? 응 끝난거 같네요 어 바로스 나오긴 했는데 혹시? 네 수고유 음 그래도 우디르가 처음에 벌어준건 많아가지고 우디르 한팔 주고 상대 바로스가 좀 열심히 했다 또 해내셨습니까 또 해내셨습니까 홍대 T1 PC방이 T1 베이스캠프라는데요 아 그래? 근데 다른 PC방이랑 뭐 다른 점이 있어요? 뭐 굿즈를 판다던지 아니면 뭐 뭐 그런게 있어? 아 굿즈 팔고 경기 때 같이 뷰잉파티 함 아 그래요 그러면 경기 때는 뷰잉파티 할 때는 PC방 운영은 잘 안하는건가? 평소에는 PC방으로 하다가 이제 대회 있을 때는 자 자 집중 하던 컴퓨터 다 끄시고요 다 여기 모여주세요 하고 다 같이 보는거에요? 살짝 그런 느낌이야? 각자 게임하면서 보는거에요 그냥? 본인 솔레랭크 하면서 뭐 뭐야 이겼대? 어 나이스 살짝 그런 느낌이야? 근데 그러면 본인 솔레랭에 집중이 잘 안될 수도 있잖아 아니 뭐 그런거 다 감수하고 가겠지 그죠? 일단 카사딘을 띄워둔 다음에 카이사로 트는 방향을 생각해보자 정글한테 AD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카이사 이런 느낌으로 에잇 그냥 하고싶은거 하자 그죠? 난 ED 하고싶어 어둠의 수확은 저건가? 자 한번만 해봐 오케이 이렇게 가자 미드 어수오 카이사 한번 가볼게요 야 탑 개망했는데? 어이구야 탱탱 조졌네 탱? 나소스야 설마 그 아니 나소스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투미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탑이 힘들어도 그건 너가 감당해봐야되는 부분 아니었니? 이게 뭐야 대체 나도 너물 무서워 임마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투미드 박아야돼 이거 답이 없다 미드감 탑 버림 수고하셈 폐약이라도 좀 걸어봐 나소스야 뭐 없니? 저희도 끝났네 자르바는 그냥 잠수를 타버렸음 이거 어떡하냐 개판 났네 그냥 그냥 게임 내자이 샀음 야 좋았다 얘들아 그래 다음판 가자 깔끔하네 그냥 아 이게 롤이지 난 이런 게임을 원했어 사실 사실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이게 뭐 원래 롤이지 그죠? 이게 솔랭이야 세상이 만만해 이게 솔랭이야 아 정모야 아 정모셔 내가 늦었네 좀 아 파티에요 아 파티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채팅이 마구 올라오는데 일단 아직 안 봤거든요 2픽 햄 닉 가능 쓰레기 미드 핀맨 이게 좀 그래도 전적이 있긴 해 딴 아이디 딱 불러주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전적 난리났네 흠흠흠 그래요? 하하하 아니 그래? 나 전적 난리났어? 뭘까? 이승이 2패잖아 뭐가 난리나 억까 하지마삼 그러네 화이팅 사과해주세요 사과해주세요 이런거는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잘해보자 근데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인거임 갑자기 쓰레기 미드 빈맨이 아니라 원챔은 죄악이야가 있는거임 그럼 내가 변명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심지어 이 아이디는 카이사 전적이 별로 없어 몇 승 몇 패지 지금? 카이사 지금 1승 3패야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 아직 모르고 있잖아 그죠? 한잔해 아직 모르나봐 어어어? 이걸 실수해? 없다 베이드 베이스 아 괜히 올거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상대도 탈론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미드 갱 안하지 않을까 그죠? 근데 올 때가 미드 밖에 없는데? 자비 이 정도면 뭐 그죠? 나쁘지 않다 어? 어어? 자비 어? 난 간거같아 탈론아 쭉 뺐어야 됐나? 큐걸이 안주고 아 모르겠네 아이고 도망가지 가비용 흠 흠 흠 여기? 와우 바로 그냥 스나이핑 지금까지는 뭐 그냥 반반 느낌으로 그죠? 카이사도 이제 1포 뜨면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파인만 좀 하자고 아우 아우 4-5죠 좀 어 화이팅 아이고 큐가 맞았네 사단태가 이번에 큐 폭도 너프가 좀 있었어서 내가? 내가? 왜니 4킬? 이 피디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저도 나와 함께 존재하고 아우 가보려오 일까치 너무 맛있고 뭔가 될만한데 3대4도 느낌상 아님 말고 저 정도면 됐다 유충도 6개 먹어서 아주 좋은데 그죠? 이야 타모 빨리 미는거 봐 역시 유충이야 오케이 오오 타까지 아주 좋고 나 텔포 있긴 한데 가볼까? 여기? 안 됐다 여기 아니 그외나 아니 너가 막으면 어떡해 진이 죽잖니 여기 네 오케이 여기까지 좋은 팀워크였어? 여기 진 없으려나? 다음 살려줘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다 가능한가? 가능하지 않네요 조금 아깝네 그쵸? 벨법도 했는데 이게 안되냐? 내가 신진은 평타인데 더 때려줬으면 됐겠다 아깝네 뭐요? 아 아니 진아 왜그로산 나 궁쿠르 아직 없긴 해 얘들아 어 될만한데 저거? 딱 잡았지 굿 이런거 좋아요 여기 굿 야 반피나가 레전드 뭐임 데미지 여기 다왔다 이정도면 됐다 그쵸? 아 너무 아까운데? 아 뭔 전멸이 다있냐 그러게 우리팀은 다 없어졌네 그사이에? 허허허허허허 쫓겼나봐 그웬이 잘 크긴 했으니까 음 그렇게 됐네 제라스처럼 그 포지션을 잡자 지금은 사비 근데 한방에 데미지 반대씩 나가긴 해서 상대도 한대만 좀 빼야되거든요 언델같은경우는 어 맛있다 저기 호킹 마구하는 중 나 아주 좋아 지금 혼자 딜 다했어 호킹 지금 잘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? 현호님 그래그래 안된다고 하네요 아 이야 쎄다 이 맛이지 에이프타이사는 일방적으로 마구 때리기 마구 때리기 녀석아 마구 때리기 딱 마구 때리기 딱 호하하하하하하 레전드 이 맛이지 카이사는 딱 혼자 칼바람 해버리기 여기? 에? 저거요? 어 죽어 자 다죽어 또 상대 어 그냥 다해줬잖아 그냥 다해줬잖아 이거는 보람팔고 폭쇠까지 지금 이제 엄청 세긴 하거든요 여기 어디가 임마 와우 데미지 뭐야 저거 여기? 아니 늑대야 늑대가 저게 아 어우 다행이다 야 아 궤적은 보았는데 여기? 아니 흐에이야 데미지 근데 미치게 내내 방금 봤어요 님들아? 아니 뭐임? 이거 이거 못막습니다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집중해서 던져야겠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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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 여기 던 던 미안 아 아 근데 좋았잖아 맛있었잖아 한잔해 아 생각해보니까 나 지평선을 안갔네 이거 원래 2코 지평선에다가 3코 급을 가야되는데 아 내가 지평선을 까먹었구나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마관 댕겨서 더 셌어 그죠? 오히려 좋아 책 2개 책 2개 뭔가요 지평선 하이템이 바뀌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이템이 바뀜 어 어 어이 그래 그래 어 가능한가? 여기 불방구 기반 불방구 기반 여기까지 좋았다 얘들아 여기 있다 한대도 혹시 네 대충 이런데 쏘면 혹시 맞긴 했어 하하하하하 뭐야 나 맵팩인가? 모임? 경비해야겠다 이거 안 끝난다 아 W 말없다 여기 제발 맞아다오 와우 진짜 반피 와우 레전드 그냥 데미지 미쳤는데 그냥? 여기 여기 호킹하면 끝나겠는데 이거? 여기 아 너무 아깝다 여기 아무나 맞아다오 아 레이스 와우 레전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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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제즈 아니 아니 사미라야 그게 무슨 소리니 혹시 모르는 거잖아 라인점 뭔데? 어? 끝났네 누구요? 제즈 뭐지? 이거는 누가 희생을 해야될까? 탈론이 좀 희생을 하자 그래 그래 저도 잘했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다고 봐야돼 왜 뭐요? 캬 또 해내셨습니까 캐릭 카이사 올려두고 어? 아니 아 그냥 다짜만 그만이야 뭐야 카사 왜 벤이야? 아니 그냥 할까? 상대 조합보고 카사리는 할만하면 음 해보는 걸로 미드 후웨이인가? 괜찮아 괜찮아 아직 사소해 아 이게 맞아?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다 받아먹고 집 가면 그만이야 그죠? 아주 사소해 아 너무 아파 아 아 아 아 네이스 나 빼고 다 행복하지? 그럼 된거야 아프다 스킬 빠졌다 맞으면? 은파를 좀 맞아줄 생각으로? 오케이 라인 빨리 밀 수 있나 이거? 어? 아니 네이스 오히려 좋은데 이러면? 굿 굿 굿 굿 굿 오 좋았다 아니 이런 상황이 라인 다 태웠다 이러면 라인 빨리 밀려고 온거거든요? 어? 어? 이러면 개이득이죠? 굿 아 6렙 곧 되긴 하는데 그치 좀 맞아주자 이거는 좀 맞아주자 이거는 그니까 그니까 알아도 실드 뚫고 잡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안 좋네 어 저기도 좀 아깝네 어 나 안 봐주면 죽겠는데 징크스가 갑이 이 정도면 어 바텀은 좀 망하긴 했는데 으허허허 으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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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내봐라 그냥 난 모르겠다 화이팅 하자 좋아요 아 너무 아픈데 가비 타워 안 맞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타워가 딱 맞냐 안 죽을만 했는데 그쵸? 아이고 눅냅까지 됐어 레전드 근데 뭔가 아다리가 좋았다 상대가 그쵸? 한택 차이로 다 그냥 잡고 살고 이래가지고 아쉽지 뭐 라인 버리고 바텀 한번 뛰어야 되나 이거? 안그러면 징크스 죽는데 이미 죽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금 무리하는 것 같거든요 개쉬도 그래도 어디가 임마 안중 어 각이 나쁘진 나쁘진 않아 이러면 안중 굿 굿 가고 있긴 해 어어 이거 가면 어떻게 아 안되겠다 그쵸? 아뮤 헬퍼 한번 가볼까?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렇게? 가고 있긴하나 아비 안할까? 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런 어이쿠 와우 이거거든 좋았다 멜베스야 합이 매우 좋았어 카사딘 지금 못 막습니다 허허허 어흐허허허 어느새 그냥 7킬 킬 다 쓸어먹음 잘다 마렵다 허허허허 아니야 아니야 정신차려 카사딘아 그거 아니야 내려놔 데려가자 어어? 와우 연기 미쳤는데? 가볼게요 저도 어어? 아니 회이님 손님 맞을래요? 아니요 여기 왜 오셨어 혼자 가보자 가보자 기대를 저버리지 받는구나 비신님 저한테 죽어주세요 고맙다 야 아우 비신이 왜 이렇게 안보이냐 여깄네 오케이 나는 여기까지 징크 진짜 편하게 죽어 너 지금 다섯 번 더 죽어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사실 이 정도면 한 5분 나갔다 와도 아 그건 아닌가 어 그래그래 열심히 하자 야 66층이 뭐구요? 승리 아 네 아 아니 아니 뭐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